자 그럼 먼저 남은 시간 동안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시장이 좀 약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앵커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일본이 지금 오랜만에 또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의 0.1%로 금리 인상한 부분들이 증시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 쪽 마이너스 금리로 유동성이 공급된 부분들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에 투자해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 또한 이탈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이 된 것 같고요. 미국은 지금 경제 지표를 발표할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지점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다시 시장에 공급해 주겠다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완전히 180도 다른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미국 쪽에서는 금리가 연중에 인하되면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되고 증시에는 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면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본 쪽 자금이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미국 쪽 금리 인하는 호재로 그리고 일본 쪽 추가 금리 인상은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슈를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니케이지수가 사상 신고가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니케이지수의 3만 8천 포인트의 반등 여부 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2,500억, 코스탑에서 1,200억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6,000억 정도 손매도 공세 때문에 양기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 이슈를 붙이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로봇 테마주들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살펴볼 종목도 하나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에브리버 종목을 우리 친자분들께 로봇 테마주로 관심주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청소하기 귀찮으시는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 로봇 청소기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테마주로 저희가 다크호스 공략주로도 200% 정도의 상승을 다른 방송 시간 통해서 노려받았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로봇 테마의 광풍이 끝나고 금일 저점에서 대량의 매수세가 다시 바다권에서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이상의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반전, 그리고 단기 유의미한 가격대를 돌파하는 자리를 중분들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관심 종목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착가는 2만 4천 5백 원, 매수가는 금일 종가 이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로봇 주 중에 하나, 에브리버까지 마지막까지 저희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